어... 주말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그니까 지금... 뭐 시왕이고 형님들이 듣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데 제가 형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딱 요 자리였다 딱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우선은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할게요 우선은 여기 매물대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를 그린 자리에 여기였는데 여기가 그냥 힘없이 뚫렸어요 거리랑 터지면서 그쵸?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였어요 이렇게 선을 두 개 거줬었는데 어... 이 자리에서 제가 형님들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할게요 이 자리에서 선을 좀 쉬우고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단기반등 나왔다가 여기 매물대 맞고 거래량 붙으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도 형님들 진짜 소량만 가지고 대행하려다 그랬다가 안 한 자리야 그쵸? 그리고 무포 가자 그랬잖아 무포 우리 무포 갑시다 무포 가자 무포 가자고 이 자리에서도 무포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잘 안 보이네 이 자리에서 단톡방에 제가 형님들한테 떡락 가자! 막 이렇게 외쳤던 자리 근데 떨어져 버렸어 그때가 9시 반이었나 아침 9시 반이었나 무포?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예 무포는 무포지션이니까 어 혹시 폭염 얘기하고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우선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어느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 퍼센트 데이질 한번 자로 한번 재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으니 비트가 11%나 하락했네 그쵸? 11% 내려갔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 올라갔다 좀 내려오고 막 이렇게 막 상황이 있는데 어 비트코인 캐시도 반등이 나왔죠 같이 반등이 나오고 뭐 이더리움 약반등 나오고 저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소량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을 16만원 정도에 정리를 했어요 저도 정리를 하고 포지션 다시 잡으려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더리움 얼마냐 어 14만 3천원이네요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는 우리는 탑승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제는 다시 어 탑승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단타로 내려가시는 분들 수익인증 올라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운둔고수들이 있더라고 어 우리방에 운동고수들 어 몇 분 있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더라구요 운동고수부님들 어 그거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막 분석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죠 어 저희가 이제 어 방송에서 시황을 많이 알려주고 텔레그램아 이런 데는 좀 많이 안알려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도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분석하는 사람은 어 혹은 분석을 보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봤을까 관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어 저는 항상 손절 라인만 딱 잡고 대응을 한다면 항상 추천이에요 뭐라도 공격적인 매수도 좋고 매수를 실질적으로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많이 진짜 실전에 많이 지금 막 심리상태가 좋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또다시 지옥을 가지 않을까 라는 어 그런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비트를 한번 보면 지금 비트는 하락할 때 여기 매물대가 있었죠 그쵸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매물대는 크게 깨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쵸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뚫고 내려올 때 매도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쵸 다시 이 매물대가 다시 이제는 뭐예요 저항이 되어버렸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상황상은 쌍봉이 나와버려가지고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러면 형님들은 이제 어쩔 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은 무포하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다 손절라인 잡고 여기 손절 잡고 대응하실 분들은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세하고 단기 추세는 아직 꺾인 건 아닙니다 꺾인 건 아닌데 거래량이 여기서 동반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핵심 자리가 돼버렸어 다시 추세를 더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심자리에 와버렸어요 근데 위에 대한 매물대를 두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도 큰 힘이 다시 동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패턴을 우선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1시간 봉상 4시간 봉상은 어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21선 밑에 캔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데드 나와있고 골드 날려고 하고 데드 나와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날봉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날봉도 지금 첫번째 습도 데드 나와있고 아직 0선 돌파 못했죠 아직 추세적으로 큰 추세는 아직 시도 중요한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자리 지금 중요한 자리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얘 또한 0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근데 얘도 이제 데드 나오려고 하고 얘 이제 골드야 그러면 얘가 골드여서 내려와도 만약에 얘가 하락을 해도 몇번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하락을 하겠죠 큰 추세가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도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에요 어느정도 지켜줄 수 있는 매물대는 몇자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체크하면 37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 매물대는 37라인이 될거고 이제 1시간 봉상 체크를 같이 해보면 지금은 21선을 얘가 이 자리에서 저점을 살짝 깨는 패턴이 만들어졌지만 21선을 깨고 안착해서 한파둥 더 갔다가 그걸 한번에 다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 이 저점 라인을 여기가 중요한 자리에요 중요한 자리인데 시간을 조금 더 끓다가 하방으로 또 내리 꽂을 수 있어요 비트가 여기서 아침에 아침에 여기서 요만큼 올랐었죠 요만큼 올랐었는데 이때 막 비트코인 캐시랑 이더리움 막 이런 애들은 조금씩 상방을 보면서 단기 반등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비케일 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거라고 저는 봐요 수익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어 그런 분들은 우선은 수익 났기 때문에 축하드릴게요 어 저는 아침에 그렇게 올라가도요 눌릴걸 알고 있었어요 어 눌리고 대응하자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정도 많이 어 전 저점 라인까지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등의 힘도 위에 거래량이 좀 더 동반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시작 지점 하고 이제 끝 지점 거래량이 요자리에 거래량이 좀 분포되어 있겠죠 매물대가 그러면 요자리랑 요자리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추세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얘가 탈환을 해서 이 자리를 다시 얘가 다시 올려 치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자리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를 만약에 얘가 다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0선 아직은 위에서 버티고 있지만 이 저점 라인이 깨지면 0선은 하방으로 깨질 겁니다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이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만약에 변곡에 대한 추세가 나온다면 지금 0선 단기적인 0선이랑 붙어있는 추세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0선을 돌파할 것이고 그리고 얘가 데드 크로스 한번 나와주고 눌림목 한번 다시 나와주고 다시 나오는 패턴 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얘가 골든 크로스 나오는 패턴 요자리 메스포인트 잡고요 손절 라인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깨져서 이렇게 횡보를 만든다 그러면 메스포인트 타점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약손절 한번 나가도 아시겠죠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우선은 관망입니다 관망이에요 항상 조심 조심해서 추세 매매를 거르지 말고 4시간 봉사는 지금 명선이 깨졌기 때문에 얘도 데드 그리고 얘도 데드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큰 추세 또한 아직까지 하방의 힘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간봉의 힘을 체크해야 될 단계죠 지금 이 상황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 라인 돌파하고 안착하면 61선도 같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21선 캔들 위에 안착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메스포인트를 잡자는 거예요 지금 어 여기가 전저점이고 매물대가 있고 여기서 21선 뚫고 안착해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잡는 거는 조금 너무 공격적인 거 이건 공격적인 매매라서 지금 자리를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손절 라인만 딱 잡으면 괜찮다고 는 봐요 근데 형님들이 손절 라인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전 저점이 깨져버리면 형님들이 밥 먹고 온 사이에 장대 은봉이 떨어졌어 그쵸 로스컷을 걸어놓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거를 잠깐 형님들이 세탁기 돌리고 밥 식사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조깅을 다녀오셨는데 은봉 떨어졌어 대응 못하죠 이거 이건 물린 거야 또 이렇게 되면 항상 실시간 체크하고 그리고 알람 설정 잘 해놓고 형님들이 조금 내가 딱 내 목표치나 로스컷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부근부터 알람을 미친 듯이 설정해 다섯 개 설정해 다섯 개 위에서도 다섯 개 설정해 어 다섯 개 막 설정해요 핸드폰이 전화 온 것처럼 진동 오게끔 막 설정을 해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